안녕하세요 송아리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송이꽃을 담아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송이꽃 이라는 건데요 송이꽃이 정확한 학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이 나는 송이철이 되면 이렇게 산에 올라오면 송이 나는 주변에 보면 송이꽃이 항상 피어있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그 주위에 송이가 안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두 송이 씩 피어있는 곳에 그런 쪽에 이제 송이가 자생하죠 송이꽃이 언뜻 보면은 이뻐 조그마하게 앙증맞게 해가지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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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송이꽃을 잠시 감상했고요 자 아까 땄던 송이에서 송이뿌리에 붙은 근환을 털어내 봤습니다 근환을 잠시 살펴보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잔뿌리들 하고 엉켜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흙은 흙이 이제 마사토라고 하는데 뭐 마사토는 하강암이 풍화되어 가지고 이제 부서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강암이 뭐 그런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보면은 흙이 푸석푸석해 푸석푸석하고 입자가 굵어 근데 우리나라 고지대 산에 가면은 거의 뭐 흙이 이런 흙이지 뭐 이렇게 잔뿌리들이 같이 억수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흙하고 엉켜가지고 이렇게 자생한데 어제 그 영상에도 보여줬지만은 그 균환이 하얀색을 띄고 있습니다 하얀색 꼭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흙에다가 뭐 밀가루하고 반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참 신기하죠 나무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나무 뿌리에서 송이가 자라났네요 참 신기하죠 특히 송이 요놈은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요거 요물인 것 같아 요물 참 소나무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네요 제가 되게 이로운 식물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소나무 껍질도 먹었습니다 그 껍질 딱딱한 부분은 낯서로 삐져내고 안에 그 부드러운 부분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 달달하게 해가지고 아주 맛있고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이제 변비 걸려가지고 대변이 잘 안 나오지 다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 껍질로 끼니도 영맹하고 그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적송 이게 적송 인데요 적송은 이런 식으로 나무가지가 대체로 꾸불꾸불 합니다 껍질은 거북이 전껍질처럼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적송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산행은 지금 여기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비가 엄청 올 것 같은데 비 오고 나면은 송이가 본격적으로 올라올 듯 보입니다 제대로 된 송이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땡큐